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르의 신조 제10조입니다. 제10조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표적과 인침인데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롭게 하신과 죽게 속한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믿는 자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은 유익을 인처 증거하는 표이다. 성찬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백성이 행할 것이니 주를 믿고 그 속죄의 죄를 의지함과 이를 인하여 나오는 유익을 받음과 더욱 주를 섬기기로 언약함과 주와 및 여러 교우로 더불어 교통하는 표이다. 성례의 유익은 성례의 차례로 말미암도 아니오 성례를 베푸는 자의 덕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믿음으로써 성례를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심에 있다. 아멘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의식과 성천의식입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적입니다. 또 성령으로 인친받는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세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2세 미만의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또한 성천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기념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면서 그래야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또 이걸 받음으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교통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성내를 참으로 거룩하게 동참을 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례받은 것을 감격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내전에는 두 가지 예식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구원받은 인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내전을 늘 귀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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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